눈, 비, 지 눈길이 묻었을 때 그냥 툭 툭 털어주세요. 오늘처럼 매서운 칼바람 딱 불게 되면 요게 또 딱 막아줍니다. 다운이 또 여기에 보온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일렉스의 안간까지 기모가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이구 지금 저희 방송 초반이죠. 여러분 정말로 서두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생방송. 방송사상 최저가. 가장 싸게도 보내드리는 매장 동일 XR 라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의 컬러를 결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입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옆쪽에 지금 매장 동일의 트랙스트가 있는데 매장 동일 라인이에요. 이게 가을 봄용이 아닙니다. 한겨울용 트랙스트예요. 자, 확실히 이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은 이런 택 하나하나의 또 가치가 달라요. 특히 트랙스트가 잘못 사면요. 싼 거 사면은 보풀 많이 나죠. 움직임 많으니까. 안티필링 가공 처리 다 되어 있는 한에서 원단감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르카프니까 원단도 굉장히 반지르르 하면서요. 힘이 좋고요. 신축성 다 들어가니까 움직임도 편안하고 전체적인 절개 패턴 안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쪽에 이 소프트 기모 안감 사양은 진짜 물건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융 같아요. 융처럼 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스트 아시죠? 매장 가시면 되게 비싸요. 겨울용 특히나. 오늘 상의, 하의 맞춰서 같이 드릴게요. 겹쳐 입으세요. 따로도 입으세요. 근데 오늘 딱 한 벌 가격도 안 되는 금액만 받을게요. 정말 덥다. 더워요. 진짜로. 정말 저희 스튜디오는요. 조명이 그냥 몇 십 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요.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운 이유가 뭐냐면 이 안쪽에 있고 있는 트랙스트 상의 하의에 기모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리털이 아니라 덕다운입니다. 여러분. 아유 소리 봐. 이 빵빵한 소리가 전달이 되죠. 원형 회복력 굉장히 좋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곰처럼 보이는 그러한 아우터 안 입잖아요. 활동성을 해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림해 보이지만 보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우터를 입습니다. 왜냐고요. 활동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런 거 입고 다 밖에 나가실 거 아닙니까.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 우리 아이들 방학하니까 운전. 장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해치지 않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거나 혹은 운동을 하실 때는요. 이 아우터를 이렇게 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트랙스트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도 넓어 보이고. 바로 이겁니다. 가슴도 딱 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트랙스트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봄, 가을용 트랙스트가 아니라 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안쪽이 기모가예요. 기모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한 겨울용 트랙스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